속보입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에서 연속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4일 금요일 현지시간 오전 8시 52분 39초에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서 규모 2.5진원의 깊이는 18km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지진을 살펴보면 지난달 2월 27일 새벽 3시 54분 19초에 허베이성 탕산시 구애구에서 규모 2.2진원이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1일에는 역시 허베이성 싱타이시 거루연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허베이성 석가장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1일에는 허베이성 청더시 웨이 창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3월 21일에는 이번에도 또다시 허베이성 싱타이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허베이성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근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탕산시는 1976년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24만여 명이지만 실제 사망자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556년 역시 중국 산시성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 83만 명이 발생했던 산시대 지진에 이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탕산대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 허베이성 탕산시와 그 근처에서 최근 6번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최악의 현실적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것입니다.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했던 터키 시리아 규모 7.8과 7.5대 지진 이후 6.15인 2월 12일에 중국 지진국은 유라시아 지진대 지진 활동 증강과 중국 내 규모 7 이상 지진 발생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에도 3년 내에 규모 7에서 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보면 유라시아 지역의 연간 지진 방출 에너지 비율은 50%를 넘고 규모 7에서 8의 강진이 향후 3년 내에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덧붙여서 이런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며 정확할 가능성이 90%라면서 대재앙의 도래가 조만간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과연 중국 지진국이 지난달 중순 터키대 지진 이후 발표한 논문대로 중국의 규모 8의 강진은 발생할 것인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설마 최근 6번 연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허베이성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허베이성에서 터키 대지진의 영향으로 강진이 발생한다면 베이징과 텐진 역시 무사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 지진국이 있는 베이징마저 위태로워져서 중국 지진국 건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